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어 뭐야 미뤄진다 와 라이터 들고 있으니까 잘 미뤄지는 것 같아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아오오니 아오오니인데요 아 이 무서운 저택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아오오니라고 하는 얼굴이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직접 아 문 엄청 안요 아 문 절어라 아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살고 있나봐 소리 소리가 들려 으으으 네ú 톡이었다 도망쳐 얘들아 도망쳐 아인가 야 뭐야 으으우 으으야 숙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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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숙속 숙숙 숙숙 나와봐 나와봐! 쇽쇽! 쇽쇽! 나와봐! 나와봐! 괴물아 나와봐! 괴물아 나오라고! 괴물아 안나오네? 뭐지? 괴물이 안나오지? 기억나? 귀신이 저기 갇혀서 안나와요. 귀신 좀 나와야되는데 바깥으로? 귀신 좀 끌어내보자. 이야! 아! 됐어! 귀신 바깥으로 나왔습니까? 나왔다! 나왔다! 귀신을 끌어냈어. 저 푸른 귀신이 이 저택에 벨에 둘러싸인 괴물이라고 하는데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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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오오오오오오. 얘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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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야! 아! 라이터! 귀신은 부르무소하지? 아니야! 무서워해! 살려주세요! 피그 살려! 피그 살려! 문 열고 도망간다. 아! 문이 엄청 늦게 하려! 문이 엄청 늦게 하려. 아아ㅏ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아앙 문이 왜 또 닫히는거야? 어, 안쓰러졌어 안쓰러졌어 쓰러졌어 안쓰러졌어 안쓰러졌어 쓰러졌어 이들아 아무나 좀 놔봐 문 열고 셍 셍 그 다음에 수욱 들어가건 다음에 셍역ե다 헤헤헤헤헤 아 얘도 들어왔네 아었다아아2015 개우리야아아아아아아 우리 아 안돼 개브란트 잡혀버렸어 도망가야 되는데 밀어버렸다 밀어 밀어 데리고 가자 와 라이터 엄청나 데리고 갈 수 있어 친구야 어깨 동무하고 가자 친구야 어깨 동무하고 가자 멱살 잡이 멱살 잡아서 끌고 간다 일로와 친구야 같이 가자 굉장한데 라이터? 멱살 잡고 끌고 갈 수 있잖아 니가 나대신 괴물한테 잡아먹혀야 해 어 어디갔어 괴물은 지금 2층에 있구요 오 핑크색 욕조? 어 뭐지 이거는? 어 뭐야 그림이 움직이는데? 뭐야 이거 뭐가 움직이는거야 오 세상에 뭐지 픽인가 오 거울이다 거울이야 거울 허어 거울이야 세상에 와 이런 거울은 또 처음 봐 태어나서 처음 봐 점프 쇽쇽 쇽쇽 와 여러분 거울 보셨어요? 어 손에 든 건 라이터 라이터를 안 들면? 오 진짜 신기하네 우와 대박 대박 이거는 뭐지? 아 이거 문인가 이건가? 오 욕조에는 거울이 없구만 맞아 욕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데 내 옷은 왜 까만색으로 비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어 위로 올라가서 내가 3층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꼭대기에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헣啕ㅏ 땡풍 못 쫓아오지 러 가지네 쫓아오네 쫓아오잖아 도망가 렛트 창 좁아서 못 쫓아 올 것이여 9t 짝 정말 못 쫓아오지 러 가지 러 upfront 아 milk 여러분 보이십니까? 저게 바로 그 아오온이라고 불리는 푸른색 괴물인 것인데요 제가 오늘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반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를 나도 똑같이 반만 보여줘 아 조금씩 가가온다 이 녀석이 무궁화꽃이 숨었습니다도 아니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여기는 의자가 이렇게 있을까 의자가 벽을 보고 있네 아 뭐야 쫓았어 오 오 막힌 길이야 어떡해 어떡해 문밖에 괴물이 있어 아 문이 닫힙니다 삐빅 문이 열립니다 아 뭐야 저리 안가냐 왜 거기 쓴거야 비켜 비키라고 문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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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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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잡아먹혔네 요거는 뭐야 올드 빌딩 뭐지 요긴 뭐한데요 뭐 여기서 뭐 친구야 오 문이 열렸어 아 아 아 탐사를 계속하지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오 나 나 나 나 깼어 꼈어 손 꼈어 어 여기는 뭐지 새로운 곳인데 괴물이 없어 근데 오 하얀색 벽 얘들아 왜 안 들어와 들어와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더 어디 갔어 어? 올라가는 길이 있어? 어마야 뭐야? 어마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? 어? 이것도 아오온인가? 액괴 오니 액괴 오니 액괴로 변신한 아오온이었다 응? 아아아아 아아아아 액괴 오니 있어 친구야 일로와 봐 뭐가 있나? 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?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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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악 괴물이야 넘어가 아 아 앗 아 진짜 뭐야 이거는 또 이 괴물은 뭐야 이거 머리 니가 괴물 아니야? 오? 징징인가? 이 친구 얼굴 왜 이래 자 친구야 이리 와봐 밑에 가면은 딱 가면은 여기 문을 딱 열면은 아아아아아아아아 왜 나 쫓아와 쟤 쫓아가 쟤 쫓아가라고 아 쟤 쫓아간다 아 지금이야 나는 아까 지나가지 못했던 이곳을 지나가가지고 감옥이잖아 여기가 감옥이었네 와 여기도 감옥이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갇혀있었었나봐 저 녀석이 그런데 감옥에서 탈출한건가봐 오 도서관이다 오 스폰지밥 아니야 이거 월요일 좋아 월요일 좋아 아오니 얼굴 좀 보고 가야겠구만 두마리 세마리의 아오니를 만났어요 엄마야 왜왜래 어 녀석 뭐지 뭐지 이 녀석 머리가 왜 여기 꽂혀있지 살려줘 살려줘 아버지 살려 오 뭐지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쌍둥이네 루이지가 두명 세상 이럴수가 루이지가 둘이야 게다가 아오니는 머리가 코 쳤어 저 위에 어쩌다 어쩌다 거기 꽂히셨나요 뭐라구요 아 뭐라구요 안그러고 어쩌쩌쩌쩌 불쌍한 아오니 정말 정말 불쌍하구만 네 짜쩌둔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오니 맵이었는데요 이 불쌍한 아오니를 구해줄 다른 친구가 올 때까지 저는 일단 여기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